영감님 이시네요 승단 뜰거 같은데 아이씨 영감팀 아 영감님 제발 저리 가요 나에게 화랑을 지어줬잖아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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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원투미들 좋았구요 딴손 초스카이 원투 빰 빠밤 빠밤 호파 파 파 톡 초스카이 안되네 에이앵 이런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영감님도 에어레이드 3타가 통하는거에요 네 맞아요 레시페이지 레시페이지만 나올거같나요 몇백페이지도 나올수있어요 하단 원잽 초스 안되네 휴돌 안되구요 버스틱 확정 아 방금 또 아쉽다 그죠 호밍기 안되구요 영감님도 사기치려고 그러죠 닥 안됩니다 못된 영감님도 땀 땀 땀 땀 eight 오른잡기에 성공적 이진 않았네요 요앜 요 하이 야 바보야 안이 mångaAAAA 에잉. 그냥 그대로.. 아 진짜 반식이 형이 쳤거든 연갑리 패턴이죠. 저게 행운회 여신 내게 미소를 짓는거야 굿바이 헤이맨! 캔유 랩 유어 무브스 앤 랄? 헐 아 뭐라고 하는거죠? 알아들일 수 없습니다 Get to send me 슈컴 앞이죠? 사망 직전 슈우돌 잘 썼구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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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제발요 영감님 이러지 마시구요 사망 샤프 발목 2 잡기 잘 풀었구요 아 아님 아 제메기예요 건드리지마세요 영감님 안됩니다 get to send me 슈aser 랩도 잘하나 네 노래 좋아하는데 한번 보여줘 우영 벌써 끝이야? 더 덤벼봐 I can speak rap I'm not good singer 아까 스윕킥을 흘렸었어야 됐어 그래야 게임이 터졌는데 크 아깝다 말리면 안돼 라운드 원 파이트 원 짠손 푸싱 이렇게 아시겠죠? 아까 여러분들 배우셨죠? 영감이 궁디 딱 떼요 왜 안을려짐? 아니. 아하하. 진짜.아하. 에어레이드 3차로 급발 질장님 화랑님 어서오세요 가했구요 다 했고요. 호밍 딜. 짠손 엎어. 안 히히 엎었었거든. 나이스. 아니야. 진짜 미치겠네. 아프죠. 어? 피했다. 굿파이. 지상의 화랑님 어서오세요. 인사드렸었나요? 초스카이가 아닌게 좀 아쉽네요. 뭐 왜 안맞음. 영감이 궁디 팡팡. 굿파이. 펄펙트. 벌써 끝이야? 더 덤벼봐. 2,3으로 한다니요. 무슨말 쓰신거죠? 히히. 이사로 만들어낸 가을래. 루티스. 히히. 헐 사망 나이스 굿바이 빅매치 아니죠 와 저걸 흘렸어 괴물이다 카운터 끝났죠 버스티 맞아야되구요 대박 어려운 콤보도 쓰신다 아 진짜 보내줘 이 괴물아 화석이 저 괴롭혀요 대략적으로 리듬은 좀 알 것 같고 옛날엔 손도 못쓰고 당했었는데 그 이분이랑 같은 오락실 다녔었거든요 오락실 룰이 있습니다 입구쪽 기계에 가까울 수 앉으려면 고계급이어야 됩니다 나이스 슈거 좋았구요 원 짠 땀 빠밤 개투 셋 슈컴 좋았구요 앉으세요 앉지 않죠 원투 원투 양잡기 잘 풀어주고요 헐 망했죠 사망 사망 음 이 영감님이 저한테 러쉬앤캐쉬 귀요미 어서와요 나이스 이 영감님이 저한테 이 뭐하는데 빨리 내려가라 나이스 굿바이 입구쪽 기계에 앉았다가 영감님이 저에게 드리게 말씀하셨어요 뭐하는데 내려가라 라고 이랑 좋아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영감님이랑 장홍을 겨루고 있죠 초스 안 나가네 초스카이 굿바이 굿바이 초 이런 망했죠 빠밤 겟 투 셋 미 슈 미 미 야 샤프 안됐고요 원투 따닥 쏙 이런 아니 영감님 좀 이것이 많음 슈 돌 원투 나이스 원투 라운드 잘 잘 노렸고요 슈 돌 흥신 샤프 안되고 푸싱 원투 따닥 벽 벽이죠 분리합니다 베리베리 베리베리 짬발 굿바이 매우 혼내줍 색 사이코 그래서 제가 영감님이랑 게임하려고 앉았었던건데 영감님 원 건너란기기 위에서 뭐하는데니 빨리 내려가라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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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훗헷bn 라운드 워민 파이트 밟구요 빰 슈트홀 깔아놓고 원주 풀 슈트홀 나이스 초 슥 안되네 헐 아프죠 초 스카이 잘 들어갔구요 나이스 좋아요 이런 이건 절로 좋지 않네요 빰 에어레이드 2타 볼케 2타로 굿바이 잘 낚았다 라운드 투 파이트 나이스 나이스 잘 풀었구요 쏘바트 킬 다행이죠 굿바이 네네네 깔아둔다는건 그런 의미에요 나이스 밟구요 슈트홀 아아 저거 왼플 잘 버리셨다 괴물 화석님아 이제 절 그만 좀 놓아주세요 네 헐 오른풀 나지마 무엇 슈트홀 안되구요 빰 사망 사망 니아에오님 어서오세요 초스카이 이상한 콤보 또 쓰시죠 정면도 꽁 안됩니다 빰 원투 따다 카운터 카운터 좋았네요 에이앙 안되네 ék real 양잡기 안되네 헉 망했다 여기 죠 뱊키 왜호 쾃 ry 예스 가봐요? 오른잡기 실패는 했지만 괜찮지 않네요 할 1, 2, 3 참 하하 초스카이 굿바이 푸짓 다시 찍었어요 화석을 멸종시켰습니다 굿바이 예